어제 저희가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 김영선 전 의원하고 지금 명태균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참 묘해요. 묘한데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지난 보궐선거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세비의 절반을 명태균한테 매달 전 냈고 두 사람이서 왜 이번에 얼마 보냈니 현금으로 보내라. 왜 안 보냈냐. 보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수시로 이제 오고 갔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뭘 내줬길래 이렇게 세비를 반을 줍니까? 세비 반띵. 저 세비 반띵 사건인데요. 저게 저는 저도 뭐 정치권 들어온 지 한 2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세비 반띵한다는 건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 이전에 민노당 시절에 보좌진들이 그 보좌진 월급을 받아갖고 그거를 나눠 쓴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들 식구들 있잖아요. 아파 식구들. 그러니까 서로 조금 조금씩 나눠서 쓴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국회의원 세비를 저런 식으로 반띵한다. 그럼 뭔가 이제 지분이 그만큼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명태균 씨가.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공천을 당시에 이준석 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이준석하고 꽤 가까웠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이준석이 당대표될 때 여러 가지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걸 본인은 뭐 딴 데도 그랬다라 하는데 본인이 운영하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준석이 1등 나오는 걸 계속 이렇게 지금 여론조사 꽃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비슷해요. 꽃이 여론조사를 위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띄우기 위한 여론조사를 계속 하잖아요. 그거에 비슷한 판으로 당시에 이준석과 굉장히 끈끈한 관계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제 김영선이 이제 당시에 보궐선거. 저는 정말 그때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좀 뜬금없다라는. 뜬금없었어요. 더군다나 이분이요. 농원 대표가 될 때 제가 선후 관계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처음에는 뭐 엄청 찬성하다가 또 갑자기 또 그냥 엄청 비난을 하는 또. 그래요. 그리고 뭐 대통령 얼굴 들어간 현수막을 내걸고요.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이제 그 본인의 공천에 어떤 게 더 유리할 것인가 고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변신을 거듭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어벤져스에서 이준석 당대표될 당시에 명태균이 이 오너로 있는 미래한국연구소가 머니투데이에 함께 PNR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시작하는데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는 이준석이 2등으로 나와요. 오차법인의 2등. 나경원 1등. 이준석 2등. 그런데 두 번째 6일 후인 두 번째 여론조사에서는 이준석이 그냥 1등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그게 이제 이준석 당대표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거고 그래서 이준석은 명태균이 본인에게는 은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게 보니까요 오세훈 시장이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에 그때 서울시장 후보자를 놓고 당시 야권에서는요 안철수 오세훈 나경원이 3파전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철수가 앞서갔어요. 안철수가 앞서갔고 그다음에 일단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나경원 이냐 오세훈 이냐 그걸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 명을 뽑은 다음에 또 안철수하고 2차 단일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오세훈 시장은 당시에 나경원 의원보다도 조금 안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오세훈 시장이 1위 하는 여론조사가 나오거든요. 그것도 그런데 묘하게 pnr이. pnr.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준석이 그 pnr을 어떻게 연결시킨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고 있어요. 그런 등등.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 되는데 이 명태균이 엄청난 공언을 했다.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 시절에 창원 의창 국회의원 공천 관련해가지고 포궐선거 이준석이 힘 좀 쓴 거 아니냐 뭐 이런 건데 이준석은 그거를 부인하고 있죠.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오는 10월 10일 날 이게 이제 당시에 김영선 전 의원하고 측근이었던 하고 명태균하고 이 관계를 했던 사람이 지금 또 국감의 증인으로 나온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를 지금 또 대대적으로 폭로를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아마 김영선 의원 회계 책임자일 거예요. 회계 책임자. 그래서 이제 당시에 아마 뭐 여론조사를 해서 이걸 이제 윤석열 대통령 여론조사 이걸 또 뭐 해서 이제 갖다 줬다. 뭐 이런 또 이야기를 이제 아마 또 이제 야당하고 좀 작작궁해서 아마 폭로를 할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참 어쨌건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때문에 꽤 아마 이제 앞으로도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이거 앞으로 저희가 또 위험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